국회 출입하는 김도현 기자와 정치권 소식 다 알아보는 총선톡톡 시간 갖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봉주 전 의원은 공천 취소 이후에 잠잠하다 싶었는데 오늘 기자회견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은 선당 후사하겠다 이런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심경이 복잡한 듯 울먹이기도 했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16년의 세월 동안 저는 수차례의 정치적 도전이 좌초되었습니다. 꼬리표처럼 따라다닌 몇 가지 허물이 반복적으로 제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어 민주당 승리를 위해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나아가자고 덧붙였습니다. 정 전 의원은 다시 치러지는 서울 강북을 해서 양자 경선에서 조수진 변호사를 응원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음 오겠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소식인가 봅니다. 장해찬 예전 후보잖아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기자회견을 했다고 들었는데요. 네, 장해찬 전 청년 최고위원 역시 오늘 기자회견장에서 마찬가지로 눈물을 좀 보였습니다. 다만 정봉주 전 의원과는 조금 다른 선택을 했는데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표현은 거칠고 부끄럽지만 민주당 정치인들의 막말보다 더한 취급을 받을 내용은 아닙니다. 오직 선수 후사하겠습니다. 수영구 발전이 먼저입니다. 선수 후사, 즉 본인이 출마한 지역구인 부산 수영구를 먼저 생각하겠단 말입니다. 선당 후사, 선수 후사, 정치인들은 참 말을 잘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해찬 상임선대위원장, 이분은 예전부터 숫자 이겨를 참 잘해오셨는데 또 숫자 이겨를 했다고요? 네, 국체적인 투표율을 언급했습니다. 이해찬 선대위원장이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투표율이 65%는 나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투표율. 민주당이 이기기 위해선 투표율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한 겁니다. 진보 진영에서는 늘 투표율이 높아야 한다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하필 오늘은 65%라고 수치를 딱 정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네, 과거 전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이 180석을 얻은 21대 총선의 투표율은 66.2%였습니다. 18대 총선 투표율은 46.1%로 극히 낮았는데 이때는 보수 정당이 압승을 거뒀습니다. 보수 정당의 지지자들은 유리하거나 불리하거나 상관없이 투표율이 항상 나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안 나오는 경우가 있었고 그 안 나올 때마다 대패를 했습니다. 투표율이 높으면 아무래도 범야권 지지층이 많이 나올 것이란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투표 동료가 나오는 거 보니까 정말 총선이 코앞에 다가오긴 했나 봅니다.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측이 안 됩니다. 네, 지난 5일 민주당 지지자들이 주로 모인 한 페이스북 페이지에 홍보물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냄비는 밟아야 제맛이라는 말과 함께 류삼령 민주당 동작을 예비 후보 사진이 함께 걸려 있습니다. 동작을 해서 나베를 밟아버릴 강력한 후보, 이런 내용도 담겼습니다. 잠깐만, 나베는 나경원 후보랑 일본 아베 신조 총리, 전 총리를 섞은 비하 표현인데 이거를 지금 류 후보 측에서 홍보물을 내놓은 겁니까? 네, 나베는 냄비의 일본어이기도 한데 주로 여성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속어로도 쓰인다고 합니다. 류 후보는 SNS에 관련 웹자보를 제작, 유포하지 않았고 상대 후보를 비하하는 선거운동은 일절 기획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류삼령 후보의 생각과도 다르다고 거듭 강조하며 유포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말 한마디가 중요할 때인데 당연히 해명을 해야겠네요. 지금까지 김도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